한국 사회가 지금 것은 멀쩡하지만 선거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 조선일보의 사슬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거론합니다. 청소를 전혀 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청소를 전혀 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나라가. 청소를 전혀 하지 않으면 신체를 비유하게 되면 소위 혈관 내부에 노폐물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혈류의 흐름에 지장을 주게 되고 뇌출혈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거 터지지 않습니까? 자연계에는 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신체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경제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숫자를 분석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계도 관찰하고 자기의 그런 신체도 관찰하고 사회도 관찰하게 되면서 다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언젠간 터진다는 것이죠. 한국은 외환위기에 약간의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20년 넘게 청소 작업이 크게 진행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가장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시장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어떻게 정규직을 뽑아서 그냥 기업을 꾸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한 번 뽑은 인력을 영원히 지속해야 된다면 그걸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낡은 교육 시스템은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보시지만 이번에 김은혜 씨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대한민국에 여유가 있고 지도층들은 아이들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한국 교육 현실을 아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별로 큰 피해가 없는 겁니다. 한국 교육이 망가지더라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의 대다수의 중산층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죠. 교육계획에 절실하지 않는 겁니다. 다 있는 사람들은 내보내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대의 흐름하고 뒤떨어진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애들이 경쟁하겠습니까? 대학의 여러분들 랭킹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학의 입학금은 수십 년째 지금 묶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입학의 교육비는 수업료는 연금 제도는 또 어떻습니까? 세대 착취를 조장하는 구조로 설계에 적게 내고 많이 받으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게 내고 많이 받으니까. 다른 나라는 다 고치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은 고쳐가지고 연금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제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제가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가 도움을 줘야 해결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가 도움을 주자면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의 중산층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대학 교수를 지냈으니까. 그 당시 대학 교수를 지냈으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렇게 유소년기를 다 보냈겠죠. 본인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서울법대를 나왔고 물론 사법고신은 여러 번 떨어져서 마음고신은 좀 했겠지만 어쨌든 무난하게 그리고 검찰이라는 아주 튼튼한 조직에 몸 담아가지고 세상 물정을 보통 그렇게 자영업하시는 분만큼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상명하달식 조직이기 때문에 착착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기꾼도 많고 야바위꾼도 많고 별놈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통 자영업자만큼 심각하게 체험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협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착각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선거를 부정으로 해서 훔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한 번이나 다섯 번의 선거를 부정해가지고 모든 권력을 훔쳤는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를 해 주겠다?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낭패를 왜 하게 됐습니까?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북한도 잘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낭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낭만적 인간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문정권과 586 운동권의 대북정책 실패의 요인이 뭡니까? 인간을 낭만적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김정은 의원께 이만큼 해주면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잘해 줄 것이다. 그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치명적인 판단 실수가 대북정책 전체를 어렵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대북정책은 문재인만 그런 게 아니고 노무현도 마찬가지였고 김대중 씨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 도와줘도 핵 개발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낭만적 인간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보통 상식적인 그런 인간은 낭만적 인간간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보답을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좌익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는 그렇지 않죠. 선거를 다섯 번이나 훔친 사람들이 국정운영에 협조를 해 준다? 지나가는 유치원생한테 물어보기 바랍니다. 생각을 똘똘하게 하는 유치원들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국정협정을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간에 협조 안 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협조를 하겠죠. 정상적인 인간은 잘해주든 잘해주든 간에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거꾸로 떨어지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정치 공작이나 계량이나 언모를 꾸미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섯 번의 부정승을 감행해서 권력을 탈취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상식을 기대한다. 양식을 기대한다. 양심을 기대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관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 잘못되게 되면 개인도 여러분도 오판을 하지만 공동체도 참담한 비용을 치르는 것이죠. 북한을 낭만적으로 이룬 대학에 가지고 결국은 뭐죠? 우리가 군비를 확중하고 그리고 경계를 게을리하게 되면 복속당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사고 세계사고 그게 뭐죠? 역사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관건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태도다. 민주당의 이익집단의 정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어떤 계획도 할 수 없다. 그러지 않고 민주당이 이 심각한 국가적 계획에 동참하면 나라의 새로운 길이 늘린다. 나라의 새로운 길이 열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슬도 이렇게 써야겠죠. 사슬이니까. 그러나 나라의 새로운 길이 열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선거를 부정으로 해야 할 정도의 사람들인데 문정권이 출범하는 첫날부터 뭘 꿈꿨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가장 여름 국정의 제1목표는 정권 재창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좌파가 영구히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체제를 위해서 모든 정책을 사용했고 그것을 위해서 뭡니까? 부정선거란 수단과 도구를 더욱더 확실하게 여러분들 돌렸던 겁니다. 그와 같은 명백한 사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내가 협치를 외치고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하면 좀 잘 봐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동갑내기입니다. 저는 경남 통령 출신이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부침을 거듭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아주 대단히 인간을 볼 때 뭡니까? 아주 냉철하게 봅니다. 늘 변할 수 있고 늘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가 있고 타인을 악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좌익들은 더 심하죠 좌파들은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가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 박사님 좀 기다려 보십시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예 기다리는 게 중요하죠. 누구도 미래를 예단할 수가 없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특정 정치 세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좌익들 어떻게 볼 것인가 좌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관점이라는 것은 본인의 유소년기 이후에 60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거의 축적되어 있는 일종의 그런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민주당 사람들이 협조해 줄 것이다. 내가 푸른색 김건희 여사의 조언을 받아서 푸른색의 넥타이를 매면 협조해 줄 것이다. 가스쿠케이름 연설하면 잘해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첫 단추가 잘못 깨게 되면 궤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궤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가져봤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호적인 방송을 낼 수밖에 없었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의심을 한 겁니다. 조국 사태가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사위로 부정선거를 그냥 덮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사람이구나. 좋은 게 좋은 것대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의심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청소를 안 하고 정치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경제가 정상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171석이라는 그런 거대 여당이 됐는데 그 문제를 틀고 넘어가지 않는 한 경제고 뭐고 아무것도 연금개혁 교육개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지지층들이 대부분 다 결별하게 되고 결국 나라가 또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부정선거 개입해 가지고 그들이 또 집권하는 그런 찬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든 공동체든 간에 기회라는 것이 항상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기회에 대한 절박감을 갖기 되나 기회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지 않으면 또 당하는 겁니다. 후체 인생들을 그렇게 그냥 살았냐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도와 의지와 신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유를 입으로 외친다니까 자유가 구현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침해한 자들 뭡니까 규명하고 처벌하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행동이 여러분들 제공이 안 되면 자유라는 것이 그냥 정치적 수사나 정치적 레토릭에 거치고 그냥 말장난입니다. 언어의 유의에 거치는 거죠. 취임사라는 것은 언어의 유의지 않습니까. 언어의 유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유의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행동이라는 것이 따라야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다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꿰는 것을 보면 향후에 어떻게 할지가 거의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제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아이고 뭐 이제 선거도 다 끝났고 옛날 선건데 그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선거가 망가지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정치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은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건현대사를 전편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교훈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귀한 나라입니다. 일본이란 반면교사. 이게 재단이 중요하죠. 우리는 일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일어섰습니다. 일본의 개발 모델을 크게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뺏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노골조로 도움 준 경우도 있고 일본 퇴역 여름 엔지니어 도움받은 경우도 있고 아무도 한국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일본의 도움을 크게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의 산업발전사를 들여다볼 기회가 40대 50대 많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런 자동차의 부품 하나하나가 다 국산화되는 과정들이 일본을 보고 일본 기준을 도입하고 일본 엔지니어의 조언을 듣고 일본을 뭡니까. 살짝 뺏기고 그렇게 해서 일어선 거 아닙니까. 일본이 누가 여러분들 저작권도 잘라든지 무슨 그런 거 요구한 적이 나는 별로 못 봤습니다. 일본이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섰는데 일본이 내려앉는 과정을 보면서도 또 배워야 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못 배우냐 이야기입니다. 꼭 당하고 나서 울고불고 왜 해야 되냐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 통상 일본 엔하 이렇게 하면 달러당 한 천엔 정도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 달러당 천엔이 뭡니까. 지금 300원을 넘어서 150엔까지 엔하 가치가 폭락을 한 거죠. 돈을 계속 푸니까 돈을 계속 푸니까 90년에 버벌이 붕괴된 이후에 일본 사회도 청소다운 청소를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나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32년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달러에 대한 그런 엔하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야단입니다.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을 불렸던 엔하의 가치가 계속해서 추락되고 있다. 달러 대비 엔하 가치가 20년이나 최저 수준으로 꼬그라졌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려앉은 겁니다. 계속 가치가. 엔하 가치가 여러분 떨어지는 것은 완전히 나라가 구조조정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돈이 달러와에 비해서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같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구매력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인이 가난해졌다. 요즘 일본 언론에는 가난한 일본이라는 말이 부쩍 나온다. 디즈니랜드 입장로 다이소 가격 등이 전 세계로 최고로 싸다는 내용을 따면 싸구려 일본이라는 책이 베스트셀을 자리 잡았다. 그래도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좀 이렇게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채를 다 뭡니까. 내국인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죠. 우리처럼 부채가 다 달러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것도 여러분 다 한마디로 뭐의 결과입니까.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식한 말로 일본의 구조조정 실패와 부실채권무정의 교훈. 계속 돈만 풀고 정부 예산의 빨대를 꼽고 먹고 사는 사람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해 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무진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길을.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은 고마운 나라고 일본이 올랐을 때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일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일본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려면 지금 국회 시정연설에 한 것처럼 교육계획이라든지 연금계획, 노동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회가 정상화가 돼야 되고 국회가 정상화 되려면 광주광역시와 전남전북 출신의 지역구 의원을 제외한 모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다른 전국의 다른 국회의원들이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것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리정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혼란의 수렁소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니 대통령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지지층들이 다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과 정의라는 것이 다 헛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에 정상화는 선거부정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